채널 휀 위클리 뮤비 살인적인 근무시간에 야근과 잠복은 일상인 강력반 이곳에서 형사로 근무중인 두 남자 영달과 재수는 칼든 범죄자에게 총 좀 쐈다고 대사까지 받고 있는 신세지만 나쁜놈 잡는다는 사명감 하나로 형사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개새끼야 우린 꼭 잡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과잉 진압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형님 경찰이 한 달에 168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 알아요? 직이 오면 관둬어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순직 1위가 경찰인 거 아냐 이 말이야 죽기 전에 관둬어 너 그런 거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니냐? 예 왜? 있어 보이잖아요 실례합니다 건문이 있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강나나 760624-2235-013 서울 강남구 심사동 58-2 청호빌라 302호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재수가 짝사랑이 열을 올리던 그때 지하철 시대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여성의 앞에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나고 곧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에 쇠구슬이 날아듭니다 잠잠하던 관내에 뻑치기 사건이 일어난 비상상황 야 그건 뭐냐? CCTV 자료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4인조라는 것 외에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었고 어떤 새끼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뒤통수를 까고 발랐다 경복구는 어떻게 꼈겠니? 시청쪽으로 어떻게 꼈겠니? 답이 나와? 나올 수가 없지 지맘대로 까고 발랐는데 어디 가서 잡아 야 왜 이렇게 어수선해 다음에 내려 방재수 강남에 있는 지하철역 대박 압구장 신사 잠원 청담 논현 강남구청 버스용장 대박 셀 수도 없이 많지? 오영담 관내 우범자들 잡아 족치고 미련스럽게 잠복하다 보면 뭐가 나오든 나올 겁니다 맞아 돌고 또 돌고 잠복하고 순찰하고 의심나는 족족 잡아드려 이상 관할인 강남서 강력반 형사들은 즉시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강력반 전체가 나서 정신없이 우범자들을 잡아드리던 어느 날 23일 20시부터 24일 040까지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똥 싼 것까지 다 잡는다 최순은 이 상황에 급식이나 조지고 있는 선배 최순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형님 나 좀 봅시다 왜 바쁜데 형님 지금 퍽치기 때문에 정신없는데 중비리 데리고 뭐하시는 겁니까? 주머니에서 칼이 나왔어 그런 놈 뻔하잖아 그 칼 가지고 동전통 후빈 거야 나도 저 때 저 정도 칼은 가지고 다녔어요 그 정도는 훈방조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런 놈들이 소매치기 되고 강도 되고 사람 죽이는 거야 저런 놈들은 싹서부터 잘라버리는데 싹을 키우는 건 아니고요? 저런 중비리 잡아 부모들 불러서 변호사 소개해주려 그래요? 이 새끼 너 다시 한 번 나 오일 보내봐 어? 그래 나 변호사 소개비 챙겨 먹을라 하란다 새끼야 아이고 더러워서 같이 일 못하겠네 아니 저 새끼 저거 내가 저런 새파란 새끼한테 무시당하면서 계속 이 짓 해야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비상할렸는데 중비리는 왜 잡아드려 너까지 그러기야? 한편 경찰의 움직임을 알리 없는 뻑치기 일당은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가고 있었고 에이 씨발 아니 그러니까 미리 까자니까 제 새끼야 에이 병신 에이 개새끼야 불운하게도 그들의 눈에 띈 한 술집 여성이 그들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죠 웃기는데 따라와 소개시켜줄게 야 안 놔 야 야 야 집어넣어 뭐야 가만있어봐요 아가씨 야 이거 빼 야 야 빼고 해 빼고 하란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말해봐 대로변에서 강간당하는 나라가 또 어딨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이 말 한 놈도 아니고 내 놈한테 당했어 순찰차가 지나가면 뭐하냐 이 눈만 병신들아 골목에서만 당했어도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서장 나오란 말이야 자 저 저 진정하시고 당신이 서장이야? 아 나 반장인데요 누가 반장 나오랬어 서장 나오란 말이야 대범하게도 대로변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일당들 무슨 칼같은 걸로 협박을 당하지 않나요? 주먹만한 쇠구슬을 제 등에다 집어넣고 막 짓눌렀어요 영달은 그들이 뻑찌기 사건의 범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아 감식반 애들이 뭐래? 상처의 형태로 봐서 쇠담할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 저 아가씨 성과 대단하더만 국경일 반장님이 쫄깃을 마시대 그러게요 근데 반장님 별명이 왜 국경일이에요? 반장님 사모님이 일을 부득부득하면서 지은거야 옛날에 반장님이 검거요를 전국에서 넘버원 했잖냐 1년은 몇 번 집에 들어왔겠냐? 국경일에만 집에 들어간다고? 그게 아니고 인마 국경일에만 한다고 그리고 그날 밤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찰을 놀리듯 또 다른 뻑찌기 사건이 발생하고 에이 씨발 거짓같은 거짓네 조금만 늦게 편의점을 나섰다면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시발 5분만 더 늦게 나왔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자책하는 재수를 보던 영달은 사건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이 잡는다 상촌아 도상촌이 어디있냐 도상촌이 어디있냐 도상촌이 누군데있냐 니네 사자 조사장님 뭐하셔 사장님 우야노 우야라꼬 이 번듯한 영업장에 저성사자가 두 마리씩이나 나타났노 어떤 놈들이여?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들 뭐야? 경찰 우리 아들 다 죽이더라 내 이 마들래올 나들 다 지비나냐올 해 뭐하러 이거냐 힘들어 안으로 모시지 않고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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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달과 채수가 찾아온 이 남자의 이름은 도상촌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묻는 말에만 대답해 그는 뻑치기로 시작해 강남 일대를 장악해 저폭 저지게 우두마리야꼬 넌 뻑치기들의 영웅이자 신하야 걔네들한테 넌 주요디야 넌 뭐 어니 모르면 안 되지 비상망 때려서 내일까지 애들 소집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다 굴므 죽십니다 안 돼? 차이안트 호텔아 목적골목 홀리나잇 너 엮건 엮건 세구세스 내 쉬어볼까? 되십니다 그만하이소 비상망 때려 갈치 순대 넙치 강일만이 공평 영달은 글을 이용해 뻑치기 땅을 찾게 할 생각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늦었네 충성 건물 읽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후 훈련 후 어떻게요? 저 여자냐? 죽이죠 그래 죽인다 죽여 왜 웃어요 아니야 너무 이뻐서 맨날 빈손으로 불신 것만 아니 될 리가 있냐 하다못해 쭈쭈바르더나 사다줘봐야 먹든지 버리든지 무슨 반응을 할꺼냐 자식아 응? 그리고 다음내 소집된 상춘과 부하들에게 몽타주를 건넨 두 사람 범죄자들의 사정 따위 영달과 재수에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그 시각 뻑치기 일당은 상춘의 부하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와 있었는데요 아 씨발 밥 처먹고 당구만 치나 너 여섯 번 처먹을 동안 나 한 번도 못 드셨다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아 형님 이 쌍꺼씨 사기다 말치잖아요 한 판도 못 먹고 50이나 잃었다니까요 김행기 아 이 새끼 이거 오래간만이네 삐깨에서 내려쳤다면서 유빈도 말밥줄은 아이나 정신없냐 너 앞으로 이 동네에 나타나지마 알았어? 뭘 쳐다봐 이 새끼야 에이 이놈의 몽타주는 개나 소나 다 닮았어 그렇게 애써 만든 몽타주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며칠째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잠복을 이어가던 두 사람에게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오고 자 인마 듣자 혹시 자의할까봐 손 좀 쓰나 싶다 야 도상춘 너 앞으로 내 지시없이 애들 붙잡고 경찰 흉내어 그랬다간 공무원 사칭자로 집어넣어버린다 경찰 놀이에 빠진 상춘이 잡아온 이들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요? 아니라고예? 형님요 이대로 저 짭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깁니까 짱돌매 들아가 하숙에 처방을 부든 땅파가 구덩이 속에 묻어버린 확 조준 보였어 이놈아 이놈아 좆돌부로 소리 하지마 이놈아 저 오인다리가 어떤 놈인줄 아나? 역삼동 그 리젠트 날씨가 알지? 그 뒷놈 숨겨줬다고 독삼동 그 잔물창고 두 개를 불도자로 싸그려 밀어버렸어 이놈아 결국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영달과 함께 헬스장 앞으로 간 재수는 오늘 반드시 짝사랑의 답을 얻으려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꽃다발을 받아줬다는 기쁨도 잠시 꽃을 싫어하는 여자는 도도한 그녀는 한 달간 그래왔던 것처럼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생각을 해봐요 왜 이 꽃을 내가 들고 왔겠는가 난 아직 말문을 트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입에 곰팡이 피겠어요 그녀를 따라 지하철까지 따라간 재수의 눈에 우연히 소매치기 현장이 들어옵니다 뭐야 경찰이야 경찰 백대진 철판 깔았냐 잡아봅니다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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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렇게 쪽수에 밀려 범인들을 놓친 재수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던 그 시각 뻑치기 땅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들과 북행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좀 촌티나지 않니? 그치? 돈으로 쳐바른다고 촌티가 어디 가냐? 대충 좀 놀아주다 일어나자 근데 오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어디 한번 맞춰봐 솔직히 말해서 오소독사한 멋은 없는 게 뭐랄까? 시발연! 말 한번 재석게 안 해? 야! 뭐해? 나아다니까! 시발연! 그만해라! 그러다 애 잡겠다 결국 자격지심이 폭발한 놈에 의해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조용히 해라! 그들은 잔인하게도 살아남은 여성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창아! 살려달라 잖냐? 90점 넘으면 살려줄게 노래 못하는데요 다행히 목숨을 건 열창으로 90점을 넘기는데 성공한 그녀 너 진짜 우수 대통한 날이다,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의 목격자를 그들이 살려둘리 만무했죠 그리고 잠시 후 잠복 중인 필순과 파트너의 시야에 뻑치기 일당이 들어오고 오잉달! 나 칠순이 형이야! 오지마! 똥팔이 붙었다! 앞에도 하나 있고 경찰의 추격을 눈치챈 그들은 뿔뿔이 도주를 시작합니다 모두를 시작해둬요 차돔 잡아! 결국 눈앞에서 뻑치길 땅의 리더 재봉을 놓쳐버린 두 사람 채수는 총을 못 쏘게 한 영달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잡을 수 있었단 말이야 왜 총을 못 쏘게 해 그놈이 사람 찔렀잖아 그건 결과가 그렇게 된 거지 신중해진 거야 겁먹은 거야 출근할 때 개만 치워도 기분이 더러워 인마 이건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자식아 내가 사람 싸놓고 신했는 줄 알아? 현장에서 쥐 쓴 거야 아이씨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며 간밤에만 두 건의 살인이 벌어진 상황 시경 감식반까지 나선 현장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고 한 달간 자신이 검문한 그녀가 상관이자 같은 경찰이란 걸 알게 된 재수는 알 수 없는 배신감과 쪽팔림에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동안 제가 가소로 오셨겠습니다 쫄따구 주제에 상관을 넘보고 저 솔직히 연애에 관심 없어요 미안해요 경찰관은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내 정신없는 와중에 내사까지 봤던 영달은 결국 감찰반에게 자주 섞인 비아냥을 쏟아내고 내가 신참 때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총은 쏘라고 준 게 아니라 도망가는 범인 뒤통수에 대고 힘껏 던져 맞춰 잡으라고 준 것이다 농담으로 한 얘기가 현실이 될 줄 몰랐네요 범인 중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는 소식에 재수는 나는 듯 나나에게로 향했는데요 부부투값은 모두 479쌍입니다 부부투값은 몇 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자료실에 질문 넣어서 범인 사진까지 뽑아놨어요 기분 좋으라고 한 거 아니고요 바쁘실 것 같아서요 결혼한 여자 경찰 중 3명 중 1명이 경찰관을 남편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자 상사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을걸요? 내가 첫 페이스가 될 겁니다 드디어 우리 의무 중이던 뻑치기 일당 중 한놈의 꼬리를 잡은 상황 상춘은 이 정보를 활용해 영달과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김민기 김민기 94년 3월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99년에 누나가 폐암으로 죽었네 안 자요 이놈 봐라 동상? 박하라 좋아 오성호텔 오성호텔 이건 안 돼 또 한 번 더 봅시다 야 야 도상춘 아 그 시간 없는 사람 와자 부르는겨 알았다 알았어 내 봐준다 이 형사수처 이리로 내소 지그지그다 노비무사 내 손을 아주 확 찢어버리고 싶어 됐어 인마 정보 안 들어도 돼 내일 공소시효 남은 것들은 모조리 누적해서 너 구속할 테니까 쟤 뭐하고 있는겨 저놈 아들 다 가십니다 뭐하노 인마 파티가 산으로 탓해보지 않고 뭔 네 자식 무한 죄를 이리도 많이 짓고 사는 말이다 두 장만 더 그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어디서 그렇게 상춘가의 거래를 통해 민기의 행적을 건네받은 경찰 경마장에 잠복한 그들의 앞에 드디어 그놈이 나타나고 야 장치순 구다원의 칠순 대신 반장이 놈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exist 끙 끙 끙 또다시 벌어진 칠순의 민폐 행각에 결국 분노를 터뜨리는 재수 언제까지 칠순이 형 칠순이 형 두둔할 거야 어? 방재수? 방재수 너 똑똑하고 잘난 거 안다? 장칠순이 너도 선배 대접받으려면 똑바로 해 내 너희들한테 한마디만 하겠다 칼은 나눠 먹으면서 산다 두 번 위파 잡으러 반장님하고 나하고 마영사하고 새벽에 여관을 접었는데 꺾어 들어가는 순간 뭔가 섬뜩하더라고 사시미 칼이 허벅지 살을 뚫고 들어오는데 사각사각 회 떨어지는 소리에 나중에 뼉딱이 으스러지는 소리까지 들린다 마영사 그 자리에서 죽고 난 반장님 덕분에 관심이 목숨은 건졌는데 애들이 갖고 노는 칼만 봐도 겁이 나 관둘 때가 됐어 어쩔 수 있어 이게 내 의지 다음날 나머지 잔당들을 찾기위한 취조가 시작되고 똑바로 보란 말이야 자식아 이 애들 어떻게 할거야 지 엄마 아버지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너 안 볼거지 그래 넌 안 볼거야 넌 의리인 놈이잖아 불리라 응 불지마 개새끼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재수가 나서는데요 계란이라도 하나 더 풀어줘 딱 탔습니다 먹어 엄마 하긴 요새 하나 뒤에 흔한게 계란이니까 나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게 도시락에 계란말이 싸우는 애들 응 나 일곱살 땐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누님이 아침에는 신문 돌리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새 한 개당 10원 하는 인형 눈깔 이렇게 붙여 팔았다 이제 하루는 누님을 따라 인형을 납품하러 나섰는데 진짜 추웠다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지 배가 무지하게 고프더라 누나가 대뜸 가게 들어가더니 삼계란 하나 사가지고 나오면서 나 보고 먹으래 누나 먹어 너 먹어 누나 먹어 너 먹어 내가 계란을 당바닥에 탁 이렇게 내리쳤다 어찌나 세게 내리쳤던지 계란이 다 으깨졌어 누나가 나를 막 때리면서 저더라 이 까짓 계란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안 먹고 지랄이야 아 그 누님한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그 폐암으로 죽었어 저 자식이 형사 다 됐네 방재수 누님은 언제 돌아가시더냐 저 자식 저거 4대 독자의 외아들이에요 누님 없어요 뭐 그렇게 재수의 활약으로 민기를 회유하는데 성공하고 12시까지 거기로 와 강력반의 뻑치기 일당을 일방타진하기 위해 그들의 모임 장소로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장한 표정은 장소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고 시퍼런 칼날 앞에 칠순이 형은 또다시 몸이 굳어버립니다 칠순이 형 뭐하는거야 그리고 답답한 표정의 재수가 칠순에게 향하던 그때 결국 칠순의 이생에 힘입어 범들의 검거가 시작되고 제수는 도망친 채봉의 뒤를 황급히 쫓아가는데요 칼을 휘두르며 마지막 저항을 하던 그에게 칼을 휘두르며 마지막 저항을 하던 그에게 제수의 총구가 견어집니다 칼 버려 이 개새끼야 당겨 당겨 봐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사망 3회 이상 투기 명령한다 칼 버려 버리지 마라 이제 두번 남았다 제수야 안돼 조금만 참아 칼 버려 이 새끼야 범길 수 이 개새끼야 안 가 nov시 저기 으 으 그렇게 강남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4인조 뻑치기 일당은 강력반 형사들에 의해 일망타진 당하게 되고 영화는 동료들을 둘러싸여 다시 듬직한 형사로 돌아온 칠순의 모습과 야 강나나랑은 잘 되다냐? 얼굴 먼지가 벌써 보름이 넘어요 오늘 같은 일요일에도 못 만나니 너희들은 국경일도 못다겠다 일상으로 돌아와 또다시 범인을 쫓는 형사들의 모습을 비추며 유쾌하게 맥을 내립니다 저놈들은 늘 우리보다 빠르다 우리가 앞서서 달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행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60만 대군이 버티고 서 있다 뛰어봤자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03년 개봉자 와일드 카드입니다 현금을 주로 사용하던 20세기에 흔한 범죄 수법이었던 뻑치기를 소재로 우리나라 형사들의 애완과 고달픔에 가장 사실적으로 그렸다 평가받는 이 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조폭영화에 부패한 경찰관은 달리 정의로운 열혈 형사들을 주인공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범죄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연쇄살인만화 거대 조직이 아닌 익숙한 뻑치기 범죄를 모티브로 한 점과 주조연에 가리지 않는 배우들의 안정된 연기력이 이 영화의 리얼리티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윤여정씨가 극찬한 연기력의 소유자 양동은씨와 신스틸러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이도경씨의 존재감은 단연히 영화의 백미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간 쓰레기들의 심판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달리고 쓸 형사들의 이야기 와일드 카드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